안녕하세요 생명과 레이스랑 함께 여러분들의 콕스 한용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천 학습법인데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구평의 의미와 학습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점검용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할 리스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을 기준으로 해서 제 커리아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우리가 상반기 때 공부했던 개념들이 꽤 많이 휘발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들은 우리가 많이 훈련됐지만 혹시라도 놓치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을 통해서 개념 점검과 필수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정 감각을 이제는 하반기 때 좀 더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럼 실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탐구시험은 30분 안에 우리가 수업 문제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맞출 것이냐 이제 그거를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전략 수립 핵심 문항의 유형 정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 관리와 문풀 전략은 철철 실무 시즌 1, 2를 통해서 자신의 문풀 속도를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 내가 기본 문항 16개와 핵심 문항들을 몇 분 안에 끊어낼 수 있는지 자신의 문제풀이 속도를 알아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 자신의 문풀 속도보다 더 빨리 풀려고 하면 실수가 발생하는 거니까 개선해드릴 포인트 그리고 문제풀이 순서를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순서로 풀 거다라는 것들을 시험지를 가지고 해보셔야 돼 핵심 문항의 유형 정리는 철철 로직을 복습을 하면서 자분기와 로직 엔제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자분기 속을 듣는 분들한테는 철철 로직을 복습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자분기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철철 로직이 실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들 위주로 복습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꾸준하게 남용기간 자신의 점검을 계속해 줘야 되겠는데 그거에 관련된 지속가능한 훈련은 RGB로 기본 문항 훈련 만점 시퀄스로 핵심 문항 훈련을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 때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매주 2, 3회씩 꾸준히 해 주시면 되고 하반기 때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알즈미는 1일 1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점 시퀄스는 주 2회나 3회 정도를 해 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 학습 방향까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9평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치를 수 있는 가장 공식력 있는 마지막 평가한 시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을 본다는 마음으로 좀 더 절실하게 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특히 하반기 때 체력관리 잘 하셔서 끊임없는 반복으로 수능 만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conflict